출사를 많이 나가요. 출산이요? 출사요. 출사. 사연 찍으러. 한해 연회라든가 위약금 뭐 이런 거 없나요? 확신을 했습니다. 저희 크로 탈퇴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2키로 감량 프로젝트 이런 거 했잖아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몸무게를 재봤어요. 금융량이 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키로 좀 찐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올까 생각을 좀 하고 올까 했더니 저와 딱 어울리는 패션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아무것도 안 입고 오늘 아닌데. 패션쿠르 크루장님을 모셨어요. 장님이요? 크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오신 PD님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장님 씨. 뭐라고 해야 돼요.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 중앙패션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신소재공학부 재학 중인 지금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패션쿠르라고 하면 약간 패션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가면서 할까 우리 얘기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패션 크루 명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옷을 클로스라고 하잖아요. 여기 끝에 TH를 알파벳 G로 바꾼 클로즈라고. 아 클로즈? 어? 그러면 뭐 닫다 뭐 이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그냥 들었을 때는? 네. 아마 그런 의미도 파운데이션 분이 아마 같이 담아서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름은 다른 분이 지으셨구나. 주로 약간 좀 패션쿠르에서는 어떤 거 활동을 많이 하세요? 크루원분들 개인의 데일리룩이나 아니면 컨셉을 맞춰서 찍은 룩북 촬영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룩북 촬영한 사진들 위주로 저희 동아리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이고 플리마켓을 개최한다든지 저희가 안 입는 의류 같은 것을 리폼한다든지 그런 패션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네. 크루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거짓아 찍고 왔는데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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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이야? 2대2 미팅이에요? 사실 저희 크루에 들어오려면 누구나 면접을 보셔서 합격을 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면접? 그러니까 크루에 들어오려면 면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위주님도 오늘 하루 활동하시더라도 저희 면접 진행해서 저는 크루에 활동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셔야 돼요.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의. 매너? 면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로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바로 면접을 시험으로 가면 또 바로 보는 게 또 면접이니까. 네. 미주님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네. 지원 동기. 저는 이제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미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신사를 하다 보니까 또 방송 놈들이 또 집 멋대로 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또 하라면 또 열심히 하니까 네. 뭐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크루에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실 거예요. 아 네 네. 질문에 이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질문 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현재 없어서. 아 네네. 먼저 오늘 입으신 코디에 대해서 좀 설명. 일단은 스포티함하게 좀 입어봤어요. 또 여기 대학교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는 이 신발. 왜 포인트 내고 부르신다면? 알려드리는 것이 인지 상점. 유니크하면서 힙한 무드. 역동적인 움직임을 재해석한 디자인. 감각적으로 풀어낸 실루엣. 필라 레플리카 2002. 아주 올블랙에 실버 포인트가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탐나는 신발. 아 진짜요? 저도 한번 사서 신어보고 싶어요. 여기 이제 제작진 놈들한테 말하면은 아마 한 켤레씩 선물 드릴 거예요.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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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켤레 정도. 다들 또. 아 저희는 또 출사를 많이 나가요. 출산이요? 출사요. 출사. 사연 찍으로. 아 네. 미주님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 네네네. 미주님이 가장 자신 있으신 사진 포즈 3개를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아 사진 포즈 3개. 일단 오늘은 저의 포인트는 신발이다 보니까. 신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해서.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저희 항상 거친 절차가 있는데요. 거친 절차요? 거친 절차요? 거친 절차가 아니고요. 거친 절차. 면접관들의 이제 패션을 좀 평가하는. 아 여기 면접관님들이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일어나서 제 패션을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아 평가를 해보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돈이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사줘. 돈 좀 사줘. 이게 무슨. 꿈에다 만 거예요? 아 네. 가위질 좀 해가지고. 가위질 혼자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네네. 도와주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도와주고 싶다? 네. 그리고. 제일 귀여우세요. 네. 아무래도. 왜냐면. 그리고 좀 톤과 맞게 볼터치도 좀 발그레하게 하셔가지고. 잘 캐치했죠? 키치하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면접관님들 이렇게 하나요? 네. 실제로 저희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 관문인데. 면접관들에게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어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룩북을 또 찍는다고 들었어요. 그때 좀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모델로.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위주님. 너무 포부가 멋있어가지고. 네. 저희 크롤로 이제 합격하는 걸로. 어 진짜. 합격이요? 진짜 떨어질 것처럼 봤는데. 저도 이제 그럼 질문 하나 좀 해도 돼요? 끝나고는 좀 모임 같은 거 안 가져요? 저희가 또 고려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딱 활동한 다음에 술자리를 좀 자주 자지긴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사내연애라든가 약간 몰래몰래 좀 하는 것 같은데. 몰래몰래. 그거 허용되나요? 위약금 뭐 이런 거 없나요? 이런 거 없죠? 계약서 같은 거 없죠? 그럼 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나요? 이제 좀 뭘 하면 될까요? 합격을 했으니까. 저희가 사실 위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을 좀 준비해놨어요. 저희의 이제 시그니처 활동인 룩북 코디 짜보기 활동을 같이 해볼 겁니다. 저희가 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셉이 24학번 새내기 룩 코디를 한번 위주님을 대상으로. 어 그거 좋은데요? 제가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크롬들 만나러 이제 다른 점수로 한번 더 이동을 해야 돼서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여기 다 분이 아니시구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합격한 이미주라고 합니다. 좋겠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분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학기 회장을 맡고 있는 유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불꽃입니다. 지금 인수인계 중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이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룩북을 또 촬영한다고. 여기 이제 의상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 많네요. 뮤즈님도 저희 이제 크루시잖아요. 크루 멋있다. 같이 크루니까. 여섯 명이서 세 팀으로 나눠서 다른 스타일로 한번 룩북을 한번 짜볼 거예요. 마지막에 사진까지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팀은 어떻게 짜는 건가요? 저는 팀 하면 진짜 안 좋으실 텐데 어떡해요? 진짜 패션을 몰라서. 저희 크루 내에서 가장 패션 감각이 뛰어난 분을 한번 붙여서. 지금 굉장히 막 되게 한 분이 되게 크게 싫다고 하시는데. 나 너. 다른 분들도 어떻게 팀을 좀 짤?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 비슷한 그룹끼리 모여서. 짜야 서로 다른 스타일이 나오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신발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은 PPL이거든요. 이 신발에 좀 맞게 코디를 하고 싶어서. 뭐랑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 오늘 한번 코디를 해보는 걸로. 그럼 여기에 맞춰서 새내기 느낌으로 한번. 네. 좋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먼저. 의상 골라보는 걸. 어? 가져가는 것도. 그거네. 경쟁이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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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저는 다 너무 좋은데요? 혹시 오늘 대학교 오신다고. 여기 저렇게 피스타치오. 색깔 입고 오신 감독님은 어떠세요? 귀여우셔서 저희 크로로 꼭 모시고 싶은. 방금 이 발언으로 인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저희 크로 탈퇴하겠습니다. 어? 다 되었나요? 다 정했어요.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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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첫 번째 룩이에요. 또 이제 새내기는 개강을 할 때 새내기가 되잖아요. 이제 색감과 함께. 연보라색과 보라색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요. 신발과 어울리게 신발 또 광택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이제 외투도 광택이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번입니다. 귀엽긴 한데 뭔가 좀 더 나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저도 괜찮긴 한데. 위주님이 입으셔서 괜찮은 것 같지. 약간 다른 분들이 입으면은. 포도맛 아이스크림?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던데. 폴라색? 아니 그게 새내기의 매력이거든요. 약간 너무 튈 수 있지 않나요? 너무 튄다. 새내기는 약간 조심히 묻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네네네. 새내기라지만 너무 튄다. 아 튄다. 새내기일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저도 이걸 딱 입으니까 약간 새내기 느낌이 있긴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신발이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또 스타일링이 될지 한번. 네. 이 부원들 중에서. 네. 가장 새내기와 가까웠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금 룩북 고르는 데는 저희 팀이 제일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유리하다? 네. 그럼 기다려 좀 해볼게요. 아니 이런 밝은 계열? 홀렁홀렁한 좀. 홀렁한. 물 흐르는 듯한. 네. 그런 미트에. 입은 건 안 입은데? 편안한. 편안한. 미중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청록색 비닐을 준비를 해야. 비닐. 네. 아까 룩 코디보다는 조금 더 새내기스러운. 귀여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나. 오. 자. 두 번째 읽어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역시 이 룩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거. 진짜요? 공감합니다. 바지가 좀 카고 팬츠여서. 좀. 상의를 좀 루즈한 핏으로 가져감으로써. 좀 더 힙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했고. 요즘 또 맞댕킴 같은 경우에는. 좀 새내기들이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내기 좀 포인트를 좀 준 것 같아요. 비슷한 색감으로 맞춰줬으니까. 이 아더에러 비닐으로. 청록색 비닐으로. 아주 귀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한번. 패션 코디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첫 장은 또 이렇게 예쁘네요. 근데 너무 약간 실버 이래가지고. 좀 지우개 같지 않나요? 대형 지우개가 걸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약간 폴라포 지금. 대형 지우개. 이런 트렌디한 지우개가 어디 있습니까? 좀 새내기 치고는 너무 편하게 입고 있지 않나 싶은데. 편안하다. 약간 댄스 동아리. 요새는 새내기는 그렇게 안 입거든요. 꾸안꾸 느낌을 입으니까. 이런 꾸안꾸. 근데 또 엣지는 잃지 않는. 이런 코디.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과 끝이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포인트로. 세 번째 팀. 나와주세요. 네. 전 아무것도 진짜 올라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새내기잖아요. 저는 사실 새내기 때. 저 입학할 때. 코로나 터져서. 좀 잠옷이 엮였어요. 정확해요. 수면바지 입고 수업 들었어요. 그냥 줌으로. 좀 제가 학교에 다녔으면. 이렇게 입었을 것 같다. 싶은 룩이랑. 쿨룩 프레피 룩 비슷하게 짜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맘 드실까요? 저 맘 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건 오늘 입고 내일 입고. 내일 모레 입고. 이렇게 해요. 분명 말했을 거야. 진짜로. 제일 뭔가 본인 스타일이실 것 같아. 세 번째 들어갈게요. 반갑습니다. 좋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가방까지 딱 해가지고.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수업 들어가서. 완전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또 모자를 쓰고 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딱 쓰면 또 새내기답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와 진짜. 약간 시험 기간에 편하면서도 포인트는 빼놓지 않은. 머리 안 감아도 되겠다. 어 그렇죠.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세 번째 착장입니다. 자 이제 그럼 투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다 너무 예뻤어요. 진짜 진심이. 너무 진심이에요. 다 투표가 다 나왔어요. 예뻤다는 거예요. 아 멋있다. 샌러브 견뎌야돼요. 샌러브 견뎌야 돼요. 샌러브 견뎌야 돼요. 나. 샌러브 견뎌야 돼요. 너무 수고했어요 얼른 들어가 진짜 얼른 현생님들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직 나이가 이렇게나 어린데 그 주어진 게 얼마 없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짜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야 진짜 폐알못인 저에게 패션이라는 취미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다 뭐든 입어도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뒷말이라도 감사하고 좀 무서워요 근데 약간 다 들리잖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부원으로서 마지막 활동이었는데 미준님과 같은 패션 영재와 이렇게 마지막 영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2월 말에 리크루팅을 시작하는데 보고 계신 수많은 고대생 여러분의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홍보하는 거야? 응 좋다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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